안녕하세요. 뉴웨어 이승주입니다. 오늘은 뉴웨어 의원 눈썹 문신 기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뉴웨어 의원의 눈썹 문신 기법은 총 3가지로 엠보, 브라, 프리미엄 기법이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엠보 기법의 경우 디자인 없이 본인 눈썹에 맞춰서 눈썹 사이사이 결 느낌을 만들어주는 기법입니다. 눈썹이 있는 곳에 결이 들어가면 풍성해 보이지만 눈썹이 없는 부위에 결이 진행될 경우 어색할 수 있어서 눈썹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. 두 번째로 그라데이션 기법의 경우 디자인 후 기계나 특수 리드를 사용하여 눈썹 형태를 만들어 색을 채우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세 번째로 프리미엄 기법의 경우 디자인 후 눈썹이 없는 부위에 결을 넣어주고 그라데이션으로 음영감을 넣어준 후 S&P 레이저로 마무리 시술을 합니다. 프리미엄 기법의 경우 눈썹이 없거나 모양이 안 맞는 경우 얼굴에 맞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정리된 느낌의 눈썹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.